자 에이프로 드리겠습니다. 12강. I was. 나는 거기 있었어요. 어디에요? In West Africa. 서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Timbuktu. 아, Timbuktu. Timbuktu 지역에. 처음 들어요. 자, To be exact. 정확하게 말하자면 말이죠. And the missionaries. 그리고요. missionary 이러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들이. 어? 선교사들이 told. 말했죠. me. 나에게. them. 대절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뭐뭐라고 말했다. 자, In their local culture. 그들의 지역문화에서는. 그들의 지역문화에서는. 응? 딱 봐도 뭡니까? 이 더비더비 구문을 썼겠죠. 더비더비. 그러니까 더 클수록. 그렇죠? 어. 더 클수록. 응. 더 클수록. 응. 더 라젤. 그렇죠? 더 라젤. 그리고. 어. 여자들이. 그럴수록. 더 라젤. 더 위빈 워. 더 라젤. 더 위빈 워. 더 라젤. 더 위빈 워. 응? 여자들이 더 크면 클수록. 뭐하다? 더 워빈 워빈 워.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더 아름답다. 라고 생각되어졌다. 이 뭡니까? 이거. 뭐겠어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 구문입니다. 여자들. 여자들이요. 응? 더 막. 응? 클수록. 응? 더 아름답게. 응? 더 아름답게. 응? 아름답다. 라고. 그 사람들. 그렇게. 어. 생각되어졌지. 이 뒤에 있던 보호가 앞으로 튕겨나오고. 응? 알겠습니까? 응. 그 다음에. 자, 오늘 이 문장 통째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응. 응. 자, 인팍트. 사실은. 사실은. A young missionary. 한 젊은 선교사가요. 선교사. 선교사니까 이제 현지인은 아니겠죠? 아, 선교사가 뭐냐면 왜 이제. 아, 뭐. 어? 그 주님을 전파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따르라 갖고 이제 막 선교활동하는 거.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분. 이런 분을 말합니다. 이 젊은 선교사가. 여기까지 끊기죠? Who. 그 사람이 누구냐. Who had.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Thin wife. Thin은 이제 좀 날씬한. 마른. 이겁니다. 마른 아내가 있었어요. 응? 아, 시계에서 끊겼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여기여기여기여기. 어. 여러분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래서. 이 마른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한 젊은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죠. 대절이야라고. 이렇게. 응? 어. 근데 이제 대절 아내 조언 또 이겁니다. 이 토착민들이. 토착민. 이 negative 하면은요. 원주민 또는 토착민입니다. 이 원래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말입니다. 뭘 얘기했죠? 그 얘기에 얘기를 한거죠. 뭐. 직전복적어. 뭐뭐라고. 이 부분이. 대수로 끊겨요. 그러니까. 어. told him that. 그리고 뭐나. 여기까지. 다 이렇게. 어. 그리고. 이. 뭡니까. 말했다. 대절이야라고.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거라는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봐봐. 한 젊은 선교사. 마른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자, 말했어. 뭐뭐라고. 토착민들이 그에게 이렇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다라고 말했던거에요. 자, 뭐라고 말했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는. 대시 생작되어 있습니다. 음. 자, 뭐라고. 그녀가. 그거였다. 이. 반 리플렉션 하면은요. 어. 이 리플렉션 하면 반반반에서 반사. 반영. 그리고. 어. 반추. 지나간 일을 이제 곱씹어보는거. 그럼 여기서 배드 리플렉션 하면 뭐냐. 안 좋은 어떤 왜 저. 이렇게 비춰보니까. 저 저 직구척 저. 어. 저 부인 눈에. 예를 들면. 어. 저희 저 부인 눈에. 맨날 멍들어있는거 보니까. 저 저. 복경난 편이네. 뭐 이런거 있잖아. 이런 어떤 꼬투리입니다. 꼬투리. 안 좋은 꼬투리. 어. 안 좋은 꼬투리. 그니까. 어. 보니까. 저 보니까. 저 저 봐봐라. 저거. 어. 조만간 뭐 저. 어. 갈라서네 저거. 뭐 이런거. 어. 그래서 그녀는 안 좋은 꼬투리였습니다. 트집점을만한. 어. 비춰보니까 이제 안 좋은거라. 어님. 그에 대한. 무엇인지 이해되셨죠. 무슨 말이냐면. 이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이 아내를 비춰보니까. 이게 혼이 보이는거 같단 말이지. 어. 그래서 안 좋은 꼬투리. 또는. 뭐. 반사 반영 반추. 어. 사실은 뭐. 어떤 반영되어지는거.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음. 우리 플라이트가 반사된다 뜻이니까.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아. 그니까 무슨 말이냐. 이제 추가 설명하는거죠. 그는 명백하게 아니었던거지. 어. not providing. 제공하는게 아니었죠. well enough. 충분히 잘. 어. 충분히 잘 제공하는게 아니었죠. 누구에게. for her. 그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게 아니었어요. 어. 뭐를. 아. 뭘꼬. 어. 약간 보니까. 딱 이거지. 와. 저 봐라 저. 어. 부인 날씬한거 보소. 이. 먹을거 잘 안매깃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 아. 속감입니다. in that part of africa. 이렇게 꾸며줘요. 아프리카의. 그 부분. 이때 that은 그냥 지시유유사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부분에서의. 한 속담은. says that. 대절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서 또 if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당신의. 아내가. is on. a camel. 낙타 위에. 있고. 낙타 위에. 그니까. 낙타 올라타고. 어. 그 낙타가. cannot stand up. 못 일어나잖아요. 어. 그럼 뭐다. your wife. 아내가. is truly beautiful. 정말로 아름답다.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그냥. 어. 아프리카 사람도. 뭐 띄워주려고 그런건 아니고. 그냥 추론하건데. 아무래도 먹을게 좀 없다 보니까. 어. 그. 좀 부인을 좀 잘 아끼고. 어. 좀 많이 좀 먹여줘라. 어. 이런 어떤게. 좀 굳어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 이제 좀 마르면. 야. 저 부인 안 사랑하네. 보니까. 저 많이 뭐 안 먹있네. 어. 뚱뚱하면. 야. 이거 아름답네. 어. 많이 먹있네. 어. 좋은 남편이네. 뭐 이런게 있지 않을까. 라고 추론해봅니다. 나름대로. 아니면. 죄송하구요. 자. 보겠습니다. 나는 서아프리카에 있었죠. 팀북투지역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3번입니다. 굳이 하면. 그리고. 이 성교사님들은. 아. 말해줬죠. 나한테. 대절이하라고요. 그 지역 문화에서는. 더더 클수록 여성들이. 더욱더 더욱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아름답다라고. 어. 그들이 생각되어졌다. 그렇다라고. 사실. 한 젊은 그 성교사님. 그분께서 좀 이렇게. 마른 아내를. 날씬한 아내를 가지고 있던. 아. 그 젊은 성교사가. 대절이하라고 얘기했어요. 토창민들. 얘기를 했었다. 그 얘기. 그녀. 아. 그녀가. 아주 안 좋은 어떤 꼬투리가 잡힐 수가 있다. 이 여자 비춰보니까. 너. 어. 쓰레기야. 라는 걸 비춰볼 수 있다. 꼬투리다. 그에 대한. 그는요. 명백하게. 제공을. 어. 잘. 충분히. 잘. 그렇게 못한거죠. 그녀에 대해서. 한 속담. 그 부분. 아프리카 그 부분에서의 속담은. 뭐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니 아내가. 낙타 위에 올라탔어. 그리고 낙타가. 일어날 수가 없어. 어. 하만조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 그러면. 니 아내가. 진실로 아름답다. 라고 말이죠. 수고했습니다. 승비다. 미처. 미처. 고 àsdに. utitionjur.